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을 통해서는 여러분께서 인터넷 사업을 시작하시고 거기서 이제 SEO, 검색 엔진 최적화에 대한 작업을 시작을 하시면 어떻게 하면 좋은지 저만의 전략을 여러분께 설명을 해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 전략을 저도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계속 나갈 수 없었던 건데 이 전략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제가 계속해서 서치 엔진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나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가 있는데 그 전략을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SEO 시장을 갔었을 때 저의 일단 가장 큰 목표는 이거였습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가장 사람들이 많이 찾을 것 같은 이런 키워드, big 키워드라고 얘기를 하죠. 예를 들어서 변호사, 제가 변호사 사무실을 도와드리면 예를 들어서 가서 나는 내 클라이언트를 lawyer라고 하는 이런 변호사라는 단어를 랭킹을 시킬 수 있어야지라고 고민을 생각하게 됐던 거죠. 당연히 가장 큰 키워드를 하면은 키워드를 찾았을 때 이름이 나오니까 가장 좋다라고 생각을 해서 당연히 그 키워드를 찾아갔었고, lawyer만 되는 것이 아니라 dentist, dentist라는 키워드. 누구나 찾을 수 있는,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그 큰 키워드, 짧지만 짧은 키워드를 가지고 랭킹을 하려고 하는 것이 일단 저의 목표였는데요. 그렇게 접근을 하게 되면은 일단 두 가지 문제가 나타납니다. 첫 번째, 가장 큰 문제는 보통 이렇게 짧은 키워드 같은 경우는 search volume이 많긴 하겠지만 경쟁 상대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랭킹을 하기가 굉장히 쉽지가 않습니다.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얘기는 돈도 투자를 많이 해야 되고 시간도 투자를 많이 해야 되고 기다림의 연속이기 때문에 금방 효과가 없기 때문에 지쳐서 떨어질 확률이 굉장합니다. 첫 번째 문제고요. 두 번째로 더 큰 문제가 있는데 lawyer라고 해서 만약에 랭킹을 했다고 칠게요. 여기서 무슨, 여기 있는 사람이 lawyer라고 해서 여기 올라갔다고 칠게요. 근데 나는 정확하게 이 사람이 뭘 원하는지를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lawyer라고 하는 단어의 웹사이트를 랭킹을 시킬 수가 있지만 정확히 이 사람이 뭘 원하는지, 이 사람의 인텐션이 뭔지 정확히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너무 배가 아파요. 너무 배가 아픈데 그냥 병원에 가야 되잖아요. 근데 병원에 앞에 가가지고 안내대식에 가면은 어떻게 해서 오셨습니까? 라고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부터 시작이에요 다시. 저는 이가 아픕니다. 라고 하면은 아 그러면은 치과로 가셔야지 왜 이리 오셨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치과로 가고 나면은 그 다음부터 할 수 있는 얘기가 어디가 뭐 미백을 하고 오셨습니까? 뭐 충치가 생겼습니까? 등등의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런 식으로 구글이라고 하는 데서 아니면은 검색 엔진에 사람이 찾아오면은 그 사람은 정확하게 무슨 문제가 있는 사람들을 찾고 거기다가 랭킹을 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인데 이렇게 큰 키워드를 대상으로 나는 lawyer, 나는 커피를 파니까 커피라고 하는 이런 키워드로 나가야지 하면은 사실은 고객에게도 올리는 데 시간이 오래 걸뿐만 아니라 올린다 하더라도 고객에게 큰 가치를 전달해 줄 수가 없기 때문에 굉장히 큰 어려움에 빠진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오히려 제가 겪었던 그런 실패를 겪지 않고 반대로 제가 어떻게 하면 될 수 있었는지 좀 설명을 드리면 재미있는 걸 하나 보여드릴게요. lawyer라고 치면은 여기서 보시면은 자, 봐보세요. 경쟁 상대는 지금 거의 500 million 정도 되는 거죠. half billion 정도 되는 거예요. 그리고 300,000 정도 되는 사람들이 찾고 있고 그리고 CPC, cost per click이 8불이에요. 근데 personal injury lawyer, 쳐볼게요. 잘 보세요. 경쟁도 더 적죠. 아까 같은 경우는 half billion이었는데 거의 반도 안 되죠. 그리고 search volume도 훨씬 적어요. 근데 CPC가 훨씬 높아요. 신기하죠? lawyer, 글자가 더 길어졌는데 다른 사람들이 더 많이 찾는 거예요. 이 말은 즉슨 키워드가 내가 생각하기에 큰 키워드를 찾아가지 마시고요. 최대한 굉장히 세부적이고 정확하게 문제를 문제에 어떻게 보면 질문에 합하는 질문을 찾으세요. 제가 그게 여러분께 꼭 제가 실패했었고 어떻게 실패해서 성공으로 넘어갈 수 있었고 어떻게 보면 저의 인터넷으로 하는 비즈니스 하는 데 있어서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키포인트였는데요. 제가 여러분께 이 인터넷으로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그 SEO에 대해 중요성을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하잖아요. 근데 강조를 할 때 키워드 리서치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어떻게 키워드를 리서치하고 내가 어떤 키워드를 찾아서 그 키워드를 랭킹을 했느냐 거기가 어떻게 보면 저희 모든 온라인상에서 하는 비즈니스의 가장 큰 싸움일 거예요. 근데 여러분께 크게 강조드리고 싶은 점은 큰 키워드, lawyer, 짧다고 해서 다 좋은 게 아니라 길다고 해서 다 다 본 것이 아니라 길지만 정확하게 이 사람의 문제점을 찾아줄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께서 여러분의 엑스퍼티 아니면 여러분의 고객의 엑스퍼티로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키워드를 찾아서 잘 포지션만 하면 굉장히 큰 효과적인 성공을 거둘 수 있으니까 제가 했었던 실패 상황들 그러니까 무조건 큰 키워드를 찾아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혹시 하셨다면 그런 생각은 좀 내려놓으시고 나는 좀 길지만 어떻게 보면 search volume이 좀 적을 수 있겠지만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필요로 할 수 있는 그런 키워드를 한번 찾아가야겠다. 딱 누군가 personal injury lawyer라고 찾았으면 정확하게 무슨 personal injury 한 사람들이 전화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웹사이트에서 하야되는 얘기도 굉장히 높습니다. 저희가 관계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conversion rate이 높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께서도 이렇게 큰 키워드를 찾기보다는 세부적이지만, long tail이지만 좀 디테일한 그런 키워드를 찾으셔서 그것을 계획을 세우셔서 랭킹을 하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SEO에 관련된 짧은 팁이었으니까 한번 여러분께서도 지금 키워드 리서치를 하고 계신 중이었다면 이것이 큰 도움이 되기를 바라고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 다음 영상에서 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